바디칼 들어가야지 주먹내고 하나치고 가만히 있으면 안돼 보고 피해야지 하나치고 리듬을 타야지 연타가 나오든지 하나치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 또 치고 그렇지 그렇지 치고나 무조건 나오잖아 앞선 나오잖아 앞선 어떻게 대체 해야 돼 자세 낮추면 들어가 붙어 붙어 압박에 숙이고 압박에 기다리지 말고 딱 당겨 상대가 지금 돌고 있지 바닥치고 고개 숙이고 주먹나야지 주먹 크게 치지 말고 연타로 떠다닥쳐 또 주먹나야지 상대가 같이 치야 돼 고개 숙이고 체급이 있는데 왜 밀려 동작 크면 안되는데 잡아줘야 돼 중심 잡고 같이 쳐 고개 숙이고 난타지 할 때 고개 숙여야 들지마 압박에 도는 방향 잡아야지 고개 숙이고 먼지 기다리에 맞게 돼 있어 그래 더 들어가 또 내 주먹내 보고 있지마 중간 먹고 있잖아 지금 주먹에 흔들고 그렇지 큰 거 맞지만 받아치야지 같이 치고 흔들고 치고 움직이고 주먹 개수를 많이 내 주먹 개수를 하네요 더 나은 를 부수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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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